이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먼저 우리 광아우스님. 이분이 준비한 성대문사. 먼저 돌 김용옥 선생입니다. 나이 나와, 나이 있어. 우리 돌 선생님의 목소리 들려주세요. 인생이라는 게. 여기까지. 인생이라는 게. 이번에는 변이 봉 씨의 목소리. 영화 괴물에 나왔던 변이 봉 씨의 목소리. 들려주세요.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저걸 할 생각을 했지? 진짜 참 대단하다. 포인트를 잘한다. 이번에는 우리 레드마우스님. 모창을 하시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들려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목소리. 이번에는 바다 씨. 암 소매들을 한번. 암 소매. 바다 씨 목소리 들려주세요. 하염없이 빠져드는 나니까. 암 소매. 암 소매. 이번에는 성대모사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김고은 씨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 드리겠습니다. 소품을 잠깐 가져주실까요? 드라마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들려주세요.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먹고 싶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빈세, 빈세, 아까 소개팅을 안 해 아, 누구지? 우리 광마우스님이 강아지 모사를 해주시겠답니다 자, 마이크를 제가 받고 아, 뭐 디테일합니다, 지금 강아지가 집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다리를 하나 들어 올리면서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탈출까 봐 염려는 안 하세요? 대단한 용기인데요 자, 끊었다가, 끊었다가